2강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용어정리 나오는데 14번 총자산 나옵니다 대차대조표 미상각신계약비 말이 어려워요 근데 이거 일단 어차피 계속 나와요 대차대조표 우리 그냥 돈 들어오고 지출 나가고 들어온 거 수익과 지출 같은 거 적는 장부 됐죠? 장부 이게 뭘까요? 나 얘기하기 싫은데 진짜 이게 뭐냐면 총자산이라는 나오고 자본이라는 얘기 나오고 부채라는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회계, 티숙화 해가지고 자, 티숙화는 아니지 회계에 있는데 장부의 장부 지금도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에 했는데 옛날에는 다 부기라고 해가지고 다 적었거든요 뭐냐면 총자산은 요 딱이나 총자산 여기는 부채 모르죠? 괜히 물어봤네 자,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게 처음에 회계장부인데 자, 여러분 회사를 설립해요 그럼 어떻게 설립해요? 돈을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처음에 처음에 쌈짓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뭘 설립하려면 돈 있어야 되죠 가게 같은 거 그 기본적인 돈을 자본이라고 해요 내 돈 내가 처음 투자한 거 내 돈 내 돈인데 내 돈 갖다 할 수는 없잖아요 대출받아야 되죠 뭐 기계 사야 되는데 할부로 뭐 사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식당 예를 들어 식당이면 뭐 이것도 주방도 만들어야 되고 실제 내 돈으로 다 할 수도 있지만 빚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부채 되셨죠 그래서 내 자산을 하면 이 만약에 이 집이잖아요 이 가게집이야 치킨집? 치킨집 딱 보면 내 돈은 이만큼 들어갔어도 처음에 내가 5천만 원 갖다 했어도 이 자선이 여기 식당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의자 있고 책상은 없지 그러니까 주방 있고 이런 거 장비 있고 자동차 배달해야 되잖아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이런 거 야 이거 누구 거야 그러면 내 자본이 이거라고 하지 내 자본이 내 자산이 다시 자산이 총 자산이 요거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내 자산이 저거 다야 오토바이 오토바이 도도 내 거 그죠 안에 주방설비 내 거 다 이 건물 보증금까지 다 내 거라고 하지 내 총 자산이 요거야 그러진 않잖아요 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이 자산이라는 것은 자본하고 부채까지 이런 것들을 빌려온 거 개까지 더한 게 총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 항상 얘 더하기 얘는 항상 얘다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한다 되셨죠 그 자본은 자본은 내 순수이익 그런 것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회계시간 개리사 아니잖아요 우리는 요정도 상식적인 거 총 자산이라는데 이게 대차 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미상각 미상각 신계약비 영업권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 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영업권 뭐라고요 시험 다음 주 뭐 해가지고 틀린 것은 영업권 포함되지 않는 건 영업권 열 문제 중에 아홉 건이 이거 아홉 건 아홉 번이 영업권 대처처 무조건 영업권 얘는 제외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냐면 자 얘부터 자 얘가 보험을 이제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설계사가 보험을 들었어 되셨죠 보험 보험이 들었는데 만약에 10만원짜리 보험을 들면 수당을 처음에 준단 말이에요 10만원을 그렇죠 10만원 주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받아요 다달에 이렇게 받잖아요 한 달에 만원 아니 10만원 10만원 5만원씩 받을게 그냥 보험료를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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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받아서 한 10번 정도 내야지 수익이 한 10만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수익이 그럼 이때부터 보험자 보험회사가 돈 버는 거고 이때까지는 수당 줘야 되잖아요 수당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 두 번 세 번 하고 해지를 한 거야 계약자 해지 아무 때나 할 수 있죠 근데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어? 얘 10번 계속 들 줄 알고 10만원 정도 수당으로 줬는데 그렇죠 두 달 만에 두 달 만에 해지해버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손해 최소한 10번 정도 내야지 이때까지 수당이 다 나가고 다음부터 자기가 이익인데 이때까지 나왔다 그래서 미상각 신계약비라는 것은 얘가 어차피 10번을 내야 되는데 두 번만 냈어 그럼 8번 8번 금액 있잖아요 이거를 미상각 신계약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어렵죠 그냥 아직 아직 안 낸 거 먹티한 거 되셨죠 먹티 다음 주 미상각 신계약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정의를 내린 거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렇죠 얘가 지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계속 근데 지문으로 나왔을 때 아 이거 먹티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먹티 영어권도 똑같고 그래서 영어권이나 이거는 회계에서 나오는 얘기고 우리가 그냥 내 돈 얼마 있어 이 건물 내 거야 이해되죠 이 이만한 건물이 내 건데 이거 다 내 건데 빚이 이만큼 있든 자산 자본이 이만큼 있든 다 내 거잖아요 그렇죠 다 내 거야 거기서 빼는 게 얘랑 얘만 뺐는다 영어권하고 미상각 신계약비 뺐는다 요것만 두 개 빼고 내 거다 이해되시죠 그렇게만 가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이것만 영어권 답은 영어권 됐어요 자기자본 나비 자본금 자본인여금 이익인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본조정재화구원 대통령이 정하는 항목에서 합계에서 영어권 그 밖에 또 나왔죠 영어권 그 밖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항목으로 합계를 뺀 것을 말한다 자 계속 요거 그리네 또 이게 자본이래요 자본 자본 부채 자산이 총자산이 늘잖아 늘잖아 그렇죠 사업을 하든 뭘 팔든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럼 수입 생기면 얘가 늘죠 늘죠 그럼 얘랑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얘 덕이 얘가 얘인데 얘가 늘었어 투자햇난 돈을 벌었어 얘가 10억 어 괜찮다 얘가 5억 처음에 얘가 15억으로 시작한 거예요 내 자산이 근데 얘가 뭐 투자해서 5억을 벌은 거예요 5억이 벌었어요 그러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얘인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하고 얘하고 더한 게 얘인데 그렇죠 얘가 5억을 벌면 이쪽으로 이게 가는 거예요 5억이 그래서 여기가 20억이 되고 15억 5억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거예요 이거는 투자한 사람 거 주주 거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러면 그런 얘기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도 뭘 뺀다 영어권 뭘 뺀다 어디 있어요 영어권 얘를 뺀다 얜 내 거 아니야 얜 내 거 아니다 동일 차주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이 이와 신용 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 전하는 자를 그냥 동일 차주는 똑같은 사람이네 투자를 똑같이 했네 위험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뭘 산다 투자를 한다 주식을 산다 우리는 거의 주식 얘기니까 주식을 A라는 주식 사는데 같이 샀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같이 산 사람들 같이 산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깊숙이 안 나오고 그냥 요즘 말뜻 정도 살짝 나와요 이거에서 1번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번 2번 3번 지문 나오잖아요 이 지문 중에 한 덩이에서 뚜껑이 이렇게 이렇게 올해 4번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신용공제가 이거 이거 동일 차주인가 신용공여 그건 하여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나왔어요 요런 식으로 나와요 요새는 깊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요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너무 어려워 말이 주식을 하신 분은 아이 뭐야 막 그러는데 주식을 안 하신 분은 뭐야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대주주 나오죠 대주주 원래는 다른 책에서는 업법 책이 이게 없어요 어디 가냐 구조개선 지배법 해가지고 거기 있는 다이간 보시면 돼요 대주주 뭐예요 주주 중에 제일 큰 사람 그렇죠 주주 중에 제일 큰 사람 주주는 뭐야 그럼 또 주식 많이 가진 사람 그렇죠 주식회사의 주주를 많이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 됐죠 해당해 주주를 말한다 최대 주주 주요 주주 해가지고 전에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최대 주주의 정의가 옳은 것은 해서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뭐요 의결권 있는 이거 바꿉시다 사장 내려오세요 말을 할 수 있는 거 의결권 있는 그런 거 발행주술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과 그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냐 해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엄마 와이프 자식 이 정도 아니면 얘하고 얘하고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에 그 본인을 말한다 그래서 테레비 보면 누구 찾아가죠 테레비 보면 어떤 어디 집 들어가면 한옥집에서 누가 이렇게 꼭 들어가면 뭐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할아버지가 그럼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서 왔는데 우리한테 뭐 의결권을 주세요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테레비 보면 그래서 된다 안 된다 막 이런 거 나중에 결정적으로 딱 그 할아버지가 대신 주고 들어와서 이 사람한테 투표하겠어 막 이런 거 그런 거 특수한 관계 되셨죠 그래서 전에는 최대 주주에 대해 설명은 최대 주주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그냥 아 최대 주주가 제일 많은 거 하지만 자기 거이든 내 거야 내 명의야 이 주식이 박과 냐 이렇게 써일 수도 있고 그렇죠 박과 냐는 아닌데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위임할 수 있는 거 대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성한 게 자 주요 주주는 누구의 명의를 하든가 자기의 계산으로 봄에 의결권 있는 바꿉시다 싫다 예 빼라 나가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뭐 백분의 10 백분의 10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임원을 등의 방법으로 그 봄 회사의 주요 경영상에 대하여 사실상 영영량 회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다 백분의 10 이 정도만 백분의 최대 주주는 많은 사람 주요 주주는 백분의 10 자기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거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백분의 10 중요합니다 백분의 10 중요치는 않고 이 중에는 제일 중요해요 이 중에 이 중에 시험 나오면 이 정도 나와요 백분의 10 자회사 별표 있는 거 다 쳐보세요 옆에 빈 공간 많죠 다 쳐보세요 자회사 올해 나옵니다 21번 문제 자회사 자회사 쉽게 나오면 자회사가 뭐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자회사의 정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 했을 때 주식 몇 아니면 가로 넣기 자회사의 엔드 15 그냥 써요 자회사 엔드 15 그냥 15라 여기 있구나 자회사 하면 무조건 15로 가는 거예요 10개 중 10문제나 여태까지 한 10번 정도 나왔는데 한 7번 정도가 이거 물어보는 거야 15 100분의 15를 가진 사람을 뭐냐 발행주스의 100분의 15를 가진 회사를 뭐라고 부르냐 자회사 이렇게 나오고 자회사란 뭐뭐 해가지고 100분의 몇 가로 넣기 하고 그렇죠 보험회사는 몇 분의 몇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100분의 15 15 15 되셨죠 15 자회사나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 민법특병 이렇게 해가지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스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얘가 얘를 갖는데 15% 이상을 가졌네 그럼 얘는 얘 자식이 되는 거예요 15% 15% 이걸 여기다 해놓은 거야 내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큰 회사야 그럼 내 아들한테 여기 해주는 거야 뭐 부품가게에 이제 회사를 설립해주고 주식을 어느 게 15% 20%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럼 누구 거야 이게 내 거예요 얘 거야 내 거잖아 실적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15% 넘기지 말아 해서 15%를 초과하는 것을 자회사랑 한다 자회사 자 전문보험회사 별표를 그냥 쳐보십시오 이거 10개 쳤으면 20개 올해 나옵니다 올해 나오고 이거 한 7번 문제로 나옵니다 답은 4번 7번 4번 이거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거는 우리 보험계약법에서 나와요 선언어선공제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 똑같은 얘기거든요 공부를 항상 이래요 이렇게 계약법 업법 손사이론 하면 공통된 게 항상 있어 얘는 계약법하고 손사이론은 거의 반 이상이 공통돼요 부분 부분은 하고 업법과 얘는 거의 반은 안 되고 20% 30% 여기서 공부했는데 계약법에서 나오고 계약법에서 공부했는데 업법에서 나오고 막 그래 모집 파트에서 꼭 그래 모집 파트 그런 거 그래서 같이 공부할 때 어차피 같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거만 100점 받고 계약법 10점 받고 20점 받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서로 평균 60점 맞아야 되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전문보험계약자다 일단 계약자 계약하는 사람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 근데 전문이네 그럼 반대는 일반 보험 보험계약자 일반 보험계약자 에이 그러지 말고 중요해요 전문보험계약자 반대만 일반 보험계약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이거는 일반 보험계약자만 한다 아니면 모든 보험계약자한테 얘기해야 된다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때 나오는 게 전문보험계약자 일반 보험계약자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전문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춰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하면 능력 있는 자로서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정의는 중요치 않군요 전문성이 있는 계약자다 전문보험계약 중 대통령을 정하는 자가 일반 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 의지를 보험회사의 서면으로 통제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일반 보험계약자를 하는데 자 국가은행 센놈이죠 일단 여기 또 들어가요 국가와 비슷한 보험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 보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감독원 이런 거 보험협회 이런 거 걔네가 전문 보험계약자거든요 딱 생각했다 어? 뭐지? 그러지 마시고 일단 똑똑한 애들 똑똑한 애들 센 애들 그렇죠? 센 애들 국가인데 국가가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딱 있을 때 누가 더 세요 그러면 이 보험회사 국가에 대해서 설명 의무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안 해도 되겠죠? 치부던 더 똑똑한데 걔네들이에요 그래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제일 많은 거 금융위원회 보험회사를 관리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자 주권 상장 범인 주권 상장 법인 상장이 비상장 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치사기 문제가 나온다니까 이렇게 주권을 상장했다 상장은 안 했다 뭐 상장은 뭐해 그러지 말고 그냥 상장을 했다 되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전하는 지방자치단체 보험 모집이 가능한 자 보험협회 보험관계단체 금융감독원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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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중요한 거 여기 나옵니다 이거 별표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이 얘기 기술하고 신용보증 이거고 이거 자 자 천천히 중요하니까 자 계약을 해요 내가 계약을 하는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계약을 하는데 보험자가 있고 내가 있어 저는 일반 사람이면 어떻게 난 몰라요 이렇게 약해 약해 얘가 뭐라고 하면 퉁 그 있잖아요 보험 드세요 한 달에 10만 원 내면 돼요 그럼 사고 나면 1억 줄게요 이렇게 어? 괜찮네? 근데 막상 딱 들어갔는데 밑에 있잖아요 사고 나고 100년 후에 주겠다 조그맣게 써요 이런 거 그렇죠? 이러면 어때요?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일반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른단 말이에요 이랬을 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더 센 얘보단 더 센 놈들이 나한테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자 너 이러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했을 때 뭐 설명해라 이랬을 때 너 페널티 주겠다 어? 약관 변경 어? 불이익하게 하고 작성자 불이익 원치 막 이런 거 해주겠다 했는데 얘네들은 구제비 그런 보호가 필요 없어 국가 은행과 당국 은행 보험협회 금융위원회 걔네들은 보험할 필요 없잖아 내가 얘보단 더 잘하는데 어디 거짓말을 콱 그렇죠? 그렇죠? 100년 후에 주겠다 어디 이거 안 빼? 어? 너 이거 빼? 어? 가능하죠? 걔네들은 전문 보험계약자인데 그중에서도 얘네들 계약법에 누가 해서 어성공제가 나왔죠 어성공제 어성공제 딱 보기엔 공제네 쎄 보이네 그렇죠? 막상 딱 들어갔더니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통통배 몇 개 다 갖다 놓고 애들 모여가지고 공제 만들어 놓은 거야 보험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걔네들은 아 나 전문 보험계약자 안 할래 일반 해줘 그럼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첫 번째 전문 보험계약자 이거 들어가야 되고 요걸로 이걸로 많이 쳐요 주권 비상장 법인 이걸로 많이 쳐요 걔네들은 안 되는 거야 상장 보험이 되는 거 두 번째 얘네들 말고 나 바꿔줘 얘네들은 바꿀 수 있어요 얘네들이 원하면 왜냐면 얘네들은 안 되겠지 그렇죠? 국가가 무슨 일반계약자 한다고 해주겠어요 쎈 애들은 안 되고 딱 봐도 이런 거 보험단체협회 이런 안 되고 이 자잘한 거 지방단체 어성공제 막 자잘한 애들 걔네들은 나 바꿔줘 일반계약자 바꿔줘 그럼 바꿔줘야 되는 거야 됐죠? 두 번째 논점 세 번째 시험에 올해 올해 꼭 나오는 거 이겁니다 나 바꿔줘 전문의 안 할래 바꿔줘 그래도 못 바꾼 애들이자 센 놈들이 뭐냐 이거 기술 보증 기금 아니 그냥 기술 여기 있다 기술 보증 기금과 신용 보증 기금 얘네들은 내가 바꿔줘 해도 안 바꿔줘 못 바꾼 애들 두 명 외우지 말고 보증 들어가면 안 된다 얘가 기술 보증이든지 신용 보증이든지 보증 들어가면 세잖아 일단 보증하면 위험해 보이잖아 일단 보증 쓰지 말라잖아 항상 부모님은 그러잖아 보증 쓰지 말라 보증 쓰는 거 아니다 그렇죠? 똑같아 보증 기금 나왔다 그러면 얘야 얘가 기술 보증 기금이든 신용 보증 기금이든 기금이든 기술과 신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증 기금 법 나오면 무조건 게 찍으면 된다 올해 시험이 나옵니다 3, 4번에 나올 것 같으니 왜냐 작년에 44에 이거 나올 줄 알았거든요 떡하니 이거 기본적인 것만 나왔어 너무 쉬웠죠 그러면 안 되지 틀린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기초적이고 나오는데 아마 이거 나올 때 됐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올해 나옵니다 45에 별거 아닌데 또 공부 안 했으면 이거 틀리냐 일반 계약자나 보험 계약자란 전문 보험 계약자가 아닌 보험 계약자를 말 오케이 되셨죠? 전문이 반대가 일반이다 시험제 여기서도 용어정리 있잖아요 한 3, 4문제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체결 나옵니다 보험 계약 이제부터 보험이 설립이 됐네요 그렇죠? 설립되고 그 다음에 누가 해요? 보험자가 직접 가서 보험 들지는 않잖아요 보험 체결하지 않아요 밑에 친구들 똘만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친구들이 보험들로 간다면 보험 대리점 설계사들이 보험을 체결하러 다닙니다 중계 대리하러 다닙니다 그거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험 계약의 체결은 누구든지 보험 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계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대통령에게 전한 그런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일단 전제가 뭐예요? 보험 회사만이 뭐래요? 보험을 들 수 있고 보험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보험 회사와 관련된 아니면 허락 맡은 사람 얘 친구들만 보험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일반 원칙은 누구든지 보험 회사가 아닌 자는 체결하지 못하지만 예외가 있겠지 예외가 예외 그렇죠? 보험 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예외 하 어떻게 외워야지 이거 어떻게 외우냐 자 외국 보험 회사와 그러면 누구? 외국 보험 회사가 하겠네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은 못해 기본적 원칙은 한국에 있는 보험 회사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지금 ING 뭐 ARG 이 때면 그러지 말 걔는 지사라고 그랬지 지점 지점 국내 지점이고 보험 회사는 어디 있어? 외국 보험 회사는 외국에 있는 거야 저기 보험 들로 영국 갈 거야? 프랑스 갈 거야? 독일 갈 거야? 아니잖아 본점이 있잖아요 걔네들 지점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드는 거지 원래는 우리나라 말고 외국 들려면 얘네들 보험회사 하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요건 된대 예외 뭐냐면 생명보험 계약과 수출 적합 보험 또 이거 뭐야 그러지 말고 수입 적합 항공 보험 여행 보험 선박 보험 장기 상해보험 재보험 여기서 자 이것들은 괜찮아 무슨 얘기냐 자 외국 내가 외국 갈 거야 비행기 타고 외국 갈 건데 외국에서 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일단 그 생각 하면 되지 외국에서 사고 나면 생명보험 일단 생명보험은 상관이 없어 손해보험과 손해보험은 이게 많은데 안 돼 안 돼 안 되는데 생명보험은 느슨해 외국 해도 된다 외국 하고 되고 두 번째 수출보험 어디 많이 들었죠 우리 게 아니잖아요 수출 수입 세 보이지 않아요? 공보험 같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수입보험은 수출보험은 그쪽으로 가고 외국 사람 상대를 수입하고 수출하고 해야 되는데 외국 사람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보험 사하고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여행 보험 그 나라 갈 거니까 얘네들 센 놈 기업 보험 같잖아요 다 선박보험 항공보험 수입 이거까지 됐어 문제는 이걸로 많이 나옵니다 장기 상해보험 장기 상해보험 장기 상해보험 장기 상해보험 장기 상해보험 길게 장기 상해보험은 누구라고 한다? 외국 보험회사가 할 수 있다 어떻게 장기한 치면 장기 어떻게 나왔다 질병보험 생명보험 이렇게 나왔어요 요양보험 요양보험이라고 또 있어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국가에서 해주는 거 있거든요 민간인들 안 해 그럼 지금 뭐예요? 보험회사 보험업법에서 못하는 거야 그죠? 나중에 될 건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있어요 그냥 건강보험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거 말고 장기 상해보험 해가지고 이거를 장년 장기 무슨 보험을 해가지고 답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날 재작년에 나왔어요 난리 났지 답이 없어요 막 그랬어요 난리 나중에 봤더니 요거만 요거만 장년친구야 장기 무슨 보험으로 바꿔서 장기 생명보험인가 막 이러고 하여간 그런 거 해가지고 바꿔놨어요 그때 난리 났어요 정확히 알 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요 문제가 나와요 뇌오입보험사하고 할 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요거만 말장년해서 외우실 때 그냥 이걸 하나씩 생명보험 수출보험 수익보험 항공보험 여행보험 이거 아니야 이거 그냥 딱 봐서 일단 기업보험 공보험 같다 수출 수출 수익 적합보험 재보험 커보이잖아요 재보험 같 기업보험 같지 않아요 그냥 그중에 생명보험 장기 상해보험 끝 여행자 보험은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 뭐야 그러지 말고 어디 있어 적합보험 뭐야 그러지 말고 택배 택배 근데 배로 가는 거 있잖아요 걔를 적하라고 해 배 택배 좀 없어 보여요 선박으로 가는 택배 그거를 적합보험인데 걔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애들 걔네들 되셨죠 여기 외우지 마세요 또 그러니까 앞자 따서 생수 생출입 뭐 이렇게 해서 앞자 따서 하는 사람 하지 마세요 지금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 요거만 하면 돼 장기 상해보험 요걸로 장년차에 나오면 두 번째 자 이거를 왜 대한민국 측방보험정부에 관하여 요 놈 요 놈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 거절되어 외국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슨 얘기냐면 나 보험 들고 싶어 근데 내가 아예 그러니까 나쁜 놈이야 보험은 많이 위험이 커 그러니까 보험 들어주세요 A 회사 갔는데 보험 들어주세요 얘가 싫대 그래 B 가서 보험 들어주세요 얘들 싫대 C 가서 보험 들어야 열 받아야 안 받아 에이 그럼 나 외국보험회사에 가겠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셋 둘 아니고 셋 하나 둘 셋 넷은 없어 아직까지 뒤에 가면 있거든요 둘이상 그쵸 셋 여기는 셋이잖아요 셋 이상 그런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셋 모의 보험 거절당했는데 세 명 이상 삼세판이냐 삼세판 그쵸 삼세판 쓰리아웃 쓰리아웃 됐을 때 외국 가서 외국보험회사하고 보험체결할 수 있다 됐죠 셋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장기상의 보험 셋 또는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않으면 보험 종목이 가나요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쵸 우리나라에 없을 건 가는 거야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뭐더라 그러니까 누구 외국보험인데 다리보험 들었어요 그 외국보험 다리가 예쁜 외국 누구지 하여간 있어 있어 누군지 영어 이름에서 모르겠어요 그 사람 내 다리에 무슨 상해나 뭐 후유장이 생기면 얼마 주기로 해서 드는 생겼는데 우리나라 없잖아요 그 달나라 보험 그런 것도 많이 들고 그런 게 있어요 세 번째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단 외국에서 체결을 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안 끝난 거야 우리나라 왔어요 그쵸 그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외국에서 들었는데 해제할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들어온 거야 그럼 끝날 때까지 해주겠다 이해되시죠 이거 이것들은 별로 어렵진 않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보험회사 보험회 체결하기 고려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뭘 받는다 승인 뭘 받는다 승인 어? 아까 3 이상이면 무조건 할 수 있대요 걔는 3명 이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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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아웃 당해서 자연스럽게 간 거고 얘는 아 좀 아 좀 할까 말할까 아 그러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돼 금융위원회 자 여러분 이제 얘하고 친해져야 돼 얘하고 친해져야 돼 얘하고 친해져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어디에 금융위원회 모든 것은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어? 왜요? 그러지 말고 설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개리사 어디에 어디에 하는 게 아니예요 우리가 등록을 하거든요 나 이거 할래요 나 자격증 땄어요 어디에 금융위원회 하는 거예요 어? 아니 금융감독원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자 얘네가 하는 일이 많아요 저거 많다 보니까 얘한테 위탁을 준 거야 보험설계사는 보험협회사하고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회에서 하고 얘는 뭐 어디서 하고 요일은 여기서 하고 개발원회에서 하고 다 준 거야 그럼 결론은 뭐야 다음은 여기 있다 등록을 하는 건데 위탁을 얘한테 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설계사 어디다 등록해요 했을 때 보험협회 맞거든요 협회에서 하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협회라고 하면 틀리게 나와 왜냐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보험협회는 얘를 대신해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 올해도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자 여기 자 이거 외울 때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올해도 이거 나오는데 자 이거는 다 되죠 이건 돼 돼 안 되는 건 뭐예요 얘 특히 얘 장기상의 안 되고 얘는 셋 그 나머지 논점은 딱 보면 알겠죠 딱 곤란하고 셋 이상 그리고 얘네 보험 장기상의 보험 됐죠 요거만 포인트로 보고 외우시고 나중 돼서 그냥 전체적으로 공부 한번 하면 이 보험에다 눈이 딱 봐요 세다 기억보험이네 얘네도 빼고 어 하나 남네 두 개 남네 얘도 기억보험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허가 나옵니다 보험업의 허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보험 종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여기 하기 전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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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아 허가 뭐예요 허가 허가지 맞아요 그 허가 맞아요 네 잘 봐요 보험업은 자 기본이 뭐냐면 보험업은 아무도 못해 다 못해 야 보험업 하지마 됐죠 근데 그중에 이쁜 것들이 있잖아 어 이쁜 거 특별히 야 너만 해줄게 이게 허가거든요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다 안 되는 거야 하지마 하는데 그중에 얘만 해주는 게 허가야 안 되는데 얘만 해주는 자 근데 이렇게 뽑을 때 아무나 뽑아주겠어요 그죠 아무나 뽑아주지 않잖아요 얘 하고 싶으면 얘가 대표가 얘가 생각이 들은 앤가 건전한가 어 대표 애들이 또 얘가 능력이 있냐 돈이 있어야지 어 만약 돈 뭐 100만원 갖고 나 보험업 할게요 돼요 안 돼 안 되고 어느정도 자금이 있어야 돼 또 야 돈이 있고 얘가 똑똑해 근데 얘가 어떻게 할지 몰라 사업방법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야 정강 같은 거 내부 규칙 같은 거 써 놓은 거 있잖아요 걔네들이 없는 거야 걔 파냐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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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보고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되시죠? 그래서 이 허가를 받으려면 나 보험업 할래요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보험 종목별로 받는 거다 아 이게 뭔 얘기냐면 사업별로 하는 게 아니고 종목별로 사업이 아니고 종목 자 보험회사는 설립할 수 있어 오케이 했는데 이 종목 받아 얘가 종목이거든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뭐 재산보험 재보험 보증보험 보증보험 이런 거 걔가 종목 종목 종목이거든 그냥 걔를 하나 받을 수 있고 하나 받을 수 있고 하나 받을 수 있고 사업이라는 건 딱 사업 나 보험업 할래 그러면 이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자 사업은 된 거야 헷갈리겠다 그냥 하여간 사업 진행하고 무조건 종목별인데 자 보험을 설립된 거예요 진짜 지금 알매가 있어요 없죠 여기서 종목을 놓는 거야 자 1번 손해보험 허가 받아 두 번째 아 나 생명보험 달래 생명보험 허가 받아 세 번째 재보험 할래 재보험 허가 받아 이걸 종목 종목 종목이라고 할 때 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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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종목별로 받는다 첫 번째 나오니까 문제 들어가면 헷갈려 또 사업별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아 못 틀렸지 맞는데 하나하나 이 사업 이 사업 이 사업 이 사업 그게 아니고 종목별로 종목별로 받는다 자 종목별로 받는데 종목을 받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왜 안 되는 거였는데 니네 해줄게 해줄게 각각 자 종목은 생명보험 업 그렇죠 생명보험은 뭐냐면 시험 문제가 또 이렇게 나와 손해보험 종류 나왔죠 생명보험 종류 나왔죠 다음 주 재산보험업의 종류는 이렇게 뭐였지 아까 가두 세 가지 세 가지 상해치료 감피 그렇죠 올해 시험 문제라니까 아니 작년 나왔다니까 또 나온다니까 전에는 손해보험업 43에는 손해보험 업 보험 종목을 고르시오 쉬워요 예전에 다 본 거 손해보험 생명보험은 예고 되셨죠 그래서 생명보험 업은 보험 종목은 생명보험 당연하겠죠 연금보험 퇴직보험도 포함된다 손해보험은 우리가 아는 거 화재보험 해상보험 항공운송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됐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 다음 주 손해보험업의 보험 종목을 고르시오 몇 개인간은 안 나오고 가나다다 해가지고 1번 2번 4번 해가지고 가나다 뭐 나다 이렇게 올해는 이거 재산보험의 보험 종목을 고르시오 얼마나 쉬워 1차만 하시는 분은 외워야 되잖아 재산보험 상해 질병 간병 근데 2차 재산보험을 딱 배우신 분은 아 이 뭐야 재산보험 그거를 단독으로 배우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상해 질병 간병 이거에서 딱 배우고 어 실비가 있고 뭐가 있고 유연성 외래성 이런 거 배우거든요 갑자기 하는데 보험이 되니 어 이거 면책이네 실선 보험에 주네 안주네 그쵸 질병 보험은 똑같아 얘가 질병이 아니야 간병 보험은 이 사람이 다쳐가지고 누워있어 그거 막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재산보험 보험 종목은 장례하네 그쵸 이런 게 나온대 2차 한 사람은 되게 쉬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5개 한 과목별로 한 5개 정도는 그냥 거저 얻었어요 근데 1차만 하신 분은 뭔 얘기인지 이거 일일이 다 외워야 되거든요 이거 외워야 돼요 1차만 하신 분 이게 천보거든 화재보험 어 해상보험 뭐야 아 이건 어차피 계약법이 있구나 보증보험 아 이거 배웠구나 아 다 외웠네 아 다 외웠네 아 그러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아셔야 되는 거 외울 거 아니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서 하시면 된다 되셨죠 이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 용무의 재보험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는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재보험이 뭐예요 재보험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요거까지만 재보험이 뭐냐면 일반 보험회사 여러분이 아는 보험회사 있죠 걔가 있어요 이게 원보험회사 원수보험 원보험이라고 부르고 원보험회사라고 하는데 얘가 보험설계사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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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 계약자들한테 보험을 받잖아요 얘를 다 더했더니 1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10억 보험료 근데 얘는 요만해 수용할 수 있는 게 5억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10억 다 받았다면 배 터져 죽겠죠 그렇죠 근데 너무 아꺼운 거야 10억 10억 다 받을 수 있는데 배가 요만해 다 못 먹어 그렇죠 욕심내고 그랬더니 얘가 생각 어 그래 보험회사라는 타도 얘한테 5억 주고 나눠 먹자 5억 주고 나 5억 먹으면 얘 다 돼요 안 돼요 그렇죠 5억은 자기하고 얘를 보험회사에 보험회사를 재보험 다시 든다 제자잖아요 다시 보험회사에 보험회사를 재보험이라고 해요 재보험 보험이라고 해요 그렇죠 얘를 재보험이라 하는데 재보험이 왜 있어요 아 계약법 얘기구나 자 그렇죠 결론은 뭐예요 재보험하면 얘의 능력 인수능력을 증대시키기 하나 제일 큰 게 되셨죠 그래서 운명추정주의 해가지고 막 배우고 그랬어요 하여간 자 그죠 업범 얘기만 해야지 갑자기 그렇죠 그건데 자 여기서 얘가 허가를 받는 거야 무슨 허가를 받냐면요 생명보험 허가를 받았어 어 종목별로 해가지고 나 생명보험을 할래 해요 그래서 허가를 오케이 너 해 생명보험 됐네 생명보험 허가를 받으면 이 재보험을 생명보험에 재보험을 할 수 있어요 되셨죠 손해보험 손해보험이 손해보험 허가를 받은 거야 여기서 어디 갔어 뒤에 아 앞에 있죠 손해보험 허가를 받은 거야 나 손해보험을 하고 싶어요 정부에서 콕콕콕 오케이 해 그러면 얘는 재보험 허가를 따로 받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손해보험의 재보험도 허가를 받은 것처럼 덤으로 주겠다 우리 치킨 사면은 뭐하고 덤으로 주냐 그렇죠 뭐 주죠 소스 같은 거 덤으로 주잖아요 그것처럼 치킨 사면 이거 무 같은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그것도 덤으로 주겠다 재보험 허가 받은 걸로 해주겠다 어려운 얘기 자 재보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재보험은 손해보험이죠 됐죠 그러면 이 생명보험은 생명보험이잖아요 말장년화는 아니고 그렇죠 자 생명보험이잖아요 손해보험에서 손해보험의 재보험은 얘는 어 손해보험이죠 손해보험인데 문제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손해보험의 재보험이에요 헷갈리면 넘어가시고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얘 성격이 손해보험이에요 생명보험이에요 무조건 손해보험이에요 재보험은 얘는 재보험이다 손해보험이다 무슨 얘기냐 얘가 원수회사가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이 재보험 회사는 무조건 손해보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나와요 시험 문제 우리에 안 나오면 계약법이 나와요 손사유론에 나올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얘는 무조건 얘가 원수 어떤 원 보험회사잖아요 그의 물건을 받든 생명보험을 받든 손해보험을 받든 얘는 손해보험이다 안 변한다 손해보험 되셨죠 여기까지 그리고 얘는 얘 받으면 얘 당연히 덤으로 준다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에 해당되는 보험 종목의 뭐 전부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 일부가 아니고 전부 보증보험하고 재보험은 제어하고 무슨 얘기냐 요거 손해보험 있잖아요 얘를 다 전부 허가를 받은 거야 허가를 받은 데 얘하고 보증보험만 빼고 얘는 전문 보험회사가 있으니까 보증보험과 재보험 빼고 빼고 전부를 다 뭐 허가받은 사람은 뭘 주냐면 덤으로 덤으로 뭘 준다 재산보험을 준다 재산보험도 허가받은 걸로 한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할 건데 요거만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혼해보험 생명보험 따로 손해보험 따로 재산보험 나눴습니다 여기서 생명보험의 종목을 하나 하면 덤으로 뭐 줘요 일단 얘 하나 하면 재보험을 준다 그랬죠 손해보험도 똑같아요 내 자동차 보험을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자동차 보험에 재보험을 덤으로 주는 거고 두 번째 손해보험이나 손해보험을 다 받은 거야 전부 허가를 받은 거야 허가를 받으면 뭘 준다 재산보험 재산보험을 하게끔 해준다 전부 전부 됐죠 중요해 전부 이해되시죠 이거 시험 문제 나와 이거 나와 있다니까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뒤에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하십시오 hmen 내밀어서